한글자막 by 한효정 첫째가 세금이고, 둘째가 외로움이고, 세 번째가 죽음이래요. 그래도 할범은 세금은 피하고 살았구만요. 히히, 할범, 너무 슬퍼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구만요. 할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세계에 가는 거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육신은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영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공서 작가님의 짧은 소설, 아득할범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낭독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득할범 박공서 집 뒷산에 올라 오솔길을 따라 삼십여 분 걸어가면 행산 바위가 있다. 그 바위 바로 밑 응달진 곳에 초가집이 한 채 있다. 지붕을 덮은 집은 썩었는지 검게 변하여 움푹 들어갔고 소타나 달린 초라한 부엌에 두 병 남짓한 방 한 칸이 전부이다. 이곳에는 말벙어리의 지능도 낮은 박대열 할아버지가 홀로 산다. 동네 사람들은 이 노인을 아득할범이라고 부른다. 그는 늘 입을 벌린 채 혀를 쭉 빼고 다니고 말을 할 때마다 아득아득하기 때문이다. 아득할범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유난히 좋아해서 수시로 찾아와 사랑채에서 놀다 갔다. 나도 아득할범을 잘 따라서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했다. 내가 집에서 재수하는 것을 알게 된 아득할범은 매일마다 뗄감과 똥작물을 가져다 주었다. 아득할범은 새동말의 갓부인 박첨지의 장남이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은적산 당군전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린 후에 아득할범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했겠는가. 그 부모들은 아득할범이 두 살 때 갑자기 경기를 하고 열을 심하게 알아 큰 말에서 한약방을 하는 김씨 노인에게 침을 맞고 난 후 죽어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으면 당일에 묻는 것이 관례이지만 아득할범은 염을 한 채로 이틀 동안 안방에 두었다고 한다. 아득할범의 엄마는 이틀간 잠 한숨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한 채로 태어라 나의 아들 태어라 너 없이 어찌 사느냐 나도 따라가련다 라고 하며 미친 듯 울었다고 한다. 그것이 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사람들이 매장하려고 아이를 들으니 몸이 따스해지는 듯해서 풀어보니 숨을 쉬며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생겼다. 지능이 여섯 살 수준으로 머물렀고 늘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며 혀를 쭉 빼고 다녔고 말을 아득아득하며 버벅거리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지능아에 언어장애를 가졌지만 아득할범은 심성이 착하여 늘 남을 돕기를 좋아했다. 동네에 거지가 들어오면 얼른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잠까지 재워주었다. 집에 있는 농기구며 살림 도구들도 남이 필요한 듯하면 생각도 않고 부모 몰래 가져다 주었다. 한 번은 박첨지가 소 먹이를 주려고 애양간에 가니 소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메 이게 워치된 거야 소가 스스로 풀고 도망갈 리도 없는데 혹시 대여리 이놈이? 박첨지의 예감이 적중했다. 늦은 밤에 뒷골에 사는 황씨가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닌가. 저 아저씨 정말 죄송하구먼유. 아 글쎄 대여리가 지나가길래 그냥 니네 집은 소가 있어서 좋겄구나. 우리는 소가 없으니 논도 사람이 갈아야 하니 원 하고 푸념을 늘어두었구먼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대여리가 막 뛰어가더니 이렇게 소를 끌고 와선 다짜고짜로 소 곱비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아득아득하며 사용하라고 하지 않겄어요? 쟤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니어요. 천사라니까요. 천사. 허허허. 저는 그만 갈게요. 겸연적은 듯 돌아가는 황씨를 보는 박첨지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아득할범은 장애 때문에 일반 초등학교엔 다닐 수가 없었다. 얼마나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지 아침만 되면 학교 가는 학생들 뒤를 따라가며 아득아득 소리를 치다가 돌아오곤 한다. 이것을 보는 박첨지 대회는 마음이 아팠다. 아득할범은 청소년으로 성장해서도 매일 아침이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간다. 당시 어린이들은 대부분 고무신을 신었고 놀 때면 맨발로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무척이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한 아득할범은 아이들이 오기 전에 운동장에 있는 뾰족한 돌이며 유리조각과 사금파리 같은 것들을 줍기 위해서다. 행여나 그들이 다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아득할범은 다리에 관절통이 생겨 거동이 불편할 때까지 60여 년간을 한결같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다. 박첨지는 죽을 때도 아득할범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아쉬웠던지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아득할범은 35살에 탁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조씨에게 논 열마지기를 주고 그의 18살 먹은 막내딸과 결혼을 했다. 딸도 하나 낳고 그럭저럭 살았다. 유난히 어린이를 좋아했던 아득할범은 그의 딸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다. 그의 딸을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돌 때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아득할범은 영원히 그렇게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딸이 다섯 살 때 부인이 큰 말 부자인 박씨집 머슨과 바람이 나서 집과 땅들을 다 팔아 딸과 함께 도망친 것이다. 그때부터 빈털터리가 된 아득할범은 충격이 컸던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행산 바위 밑에 집을 짓고 혼자 살게 된 것이다. 아득할범은 오전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에 찾아온다. 작대기로 삽장문을 딱 치듯이 열며 들어와선 뗄감 가득한 지게를 마당에 내 동댕이 치고는 아득아득 소리치며 나를 부른다. 그 투박한 목소리는 잘 익은 홍시감처럼 달콤하게 느껴진다. 나는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준비하여 아득할범과 함께 먹는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것이 아득할범이 오는 시간이 무척이나 기다려지는 이유다. 사실 나에겐 입시 공부보다 아득할범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더 소중했다. 공부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는 것이지만 아득할범과의 만남은 삶의 활력과 소망을 주기 때문이었다. 오전 10시만 되면 나는 책을 덮고 부엌으로 달려간다. 장독대의 소금단지 속에 절여둔 고등어를 꺼내고 뒷곱 감나무 주위에 무성하게 자란 비름나무를 뜯어온다. 아득할범은 웬만한 반찬은 손도 대지 않지만 내가 졸여주는 고등어 조림은 유난히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맛있는지 아득할범은 몇 가지 다 씹어먹는다. 골로불을 켜고 양은 냄비에 무와 양파와 고추를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고 양념 고추장 소스를 넣어 졸인다. 고등어가 향긋하게 졸여지는 동안 바가지에 비름나무를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과 마늘을 다져서 약간 넣고 버무려 바가지 채로 부뚬하게 올려둔다. 솥단지에 밥이 다 된 것 같아서 불을 끄고 숯불로만 뜸을 틀다. 야, 이제 다 된 것 같다. 나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끼이킹 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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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소망 아득할범이 도착한 것이다. 부엉 문을 열고 나가서 반긴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고생 많았어요. 와, 오늘은 고지 배기가 많네요. 아득할범은 나의 손을 덥석 잡는다.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는데 40년 전에 집을 떠난 딸을 보는 듯 자애롭다. 나는 아득할범의 뭉특한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인도한다. 두 사람은 부뚜막에 마주 앉는다. 비름나물 바가지에 고실고실한 밥을 한 주걱 퍼놓고선 쓱쓱 비빈다. 고등어를 조림한 댄비를 부뚜막에 올린다. 아득할아버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 다다다 아득 아득 고등어 조림을 본 아득할범은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한다. 그는 뭉특한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비빔밥을 한 입 가득 입에 넣는다. 밥알의 반 이상이 다시 바가지 안으로 떨어지고 굵은 침방울도 줄줄 떨어진다. 아득할범은 딴찬 표정을 짓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같이 밥을 먹는다. 도리어 고등어의 가시를 발라서 침이 반쯤 고인 숟가락 위에 올려준다. 아득할범은 얼른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먹는다. 할범, 맛있어요?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아득, 아득 할범은 딸이 보고 싶죠? 그 말에 아득할범은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어 보여준다. 아주 오래전에 찍은 듯한 낡은 흑백 사진이다. 그곳에는 젊은 아득할범과 집 나간 부인과 어린 딸이 함께 있다. 무표정한 부인과는 달리 활짝 웃는 아득할범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그 딸의 얼굴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지워져 있다. 아마도 아득할범이 어루만져 그런 듯 싶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자, 여기 고등어살이 통통하네요. 더 드세요. 식사 후에 나는 더 이상 딸의 얼굴이 지워지지 말라고 사진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준다. 할범, 이젠 마음껏 만지세요. 해, 아득, 아득, 아득. 아득할범은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연신 흔들며 좋아한다. 어느 초가을, 며칠째 아득할범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에 뗄감과 채소 등을 가져다 두고 점심을 같이 먹지 않았던가. 시계처럼 정확한 분인데 어떻게 된 거지? 혹시? 불길한 느낌이 든다. 아득할범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했다. 비록 대입학력고사일이 다가오지만 아득할범이 걱정이 되어 고등어를 조림한 냄비와 밥을 싸서 찾아 나선다. 뒷산에 올라 묘사일을 지나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저 멀리 행산 바위가 보인다. 바위 모양이 장례식 때 시신을 운반하는 행여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둑할 때 보면 시신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아 수산한 분위기가 감돈다. 새농말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저녁에는 근처에도 안 온다. 그러한 행산바위 그늘 어두운 곳에 조그마한 아득할범의 초가집이 보인다. 근처로 지나는 같지만 이렇게 가까이 와보기는 처음이다. 나는 손으로 꾹 지면 부서질 듯 한 삽작 문을 열고 들어간다. 좁고 지저분한 마당 한 구석에는 닭 몇 마리가 또닐고 있고 고주배기가 쌓여져 있다. 그런데 나의 눈에 띈 것은 한쪽 다리가 부러진 지게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지게 다리가 부러져 있지? 불길한 예감에 방문을 두드린다. 할범 계세요? 저예요. 진석이 왔어요.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본다. 헉! 이게 웬 냄새야? 갑자기 그 안에서 오물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른다. 코를 막고 가만히 살펴보니 어두운 밤 구석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분명히 아득할범이었다. 그는 죽은 듯이 쭈그린 채 누워있다. 나는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한다. 할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아득할범은 고개를 살며시 들어 나를 보며 아득아득할 뿐 일어나지를 못한다. 옷을 들추어보니 허리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채 하반신이 뻣뻣하게 굳어있다. 아마도 나에게 가져다 주려고 험하기로 소문난 연정골짜기에서 뗄감을 치고 오다가 넘어져 굴러서 다친 것 같았다. 아득할범은 다리가 부러진 채로 집까지 기어와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었던 게다. 할범! 흑흑흑 순간 나는 오열한다. 그동안 아득할범이 겪었을 고통과 애로움이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 신이여! 아득할범을 구해주세요! 나는 마음으로 앳글른 기도를 한다. 아득할범의 흰 바지 저고리는 똥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옷을 다 벗기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정성스럽게 닦아준다. 하반신을 닦아주려 하니 다리를 오무린다. 할범, 괜찮아요. 할범은 제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아득할범은 다리를 풀며 나를 한참 바라본다. 할범, 그렇게 내가 좋아요? 누워서 나만 생각했지요? 아득할범은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인가 보다. 할범, 배가 고프지요? 제가 고등어조림 해왔어요. 나는 싸운 밥을 한술 떠서 그 위에 고등어살을 얹어 부르터 퍼런 아득할범의 입에 넣어준다. 아득할범은 한 숟가락을 먹고는 더 이상 먹질 못한다. 물을 먹여주어도 토해낼 뿐이다. 나는 그날 밤 아득할범과 함께 자기로 마음먹는다. 아득할범 집은 행산 바위의 그늘에 가려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데다가 밤에는 근처에서 늑대우는 소리도 들려 무서울 정도이다. 하지만 아득할범을 품에 안고 자는 나의 마음은 천국에 온 듯 편안하기만 하다. 아득할범은 어린 딸을 보내고 난 뒤 40년 만에 처음으로 따스한 사람을 품에 안고 잔다. 할범,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세금이고, 둘째가 외로움이고, 세 번째가 죽음이래요. 그래도 할범은 세금은 피하고 살았구먼요. 히히, 할범, 너무 슬퍼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구먼요. 할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세계에 가는 거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육신은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영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요. 영계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말을 들은 아득할범은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무엇인가 중얼거린다. 아득할범 가슴에 손을 얹으니 아득할범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의 눈시울도 붉어진다. 할범, 천국에 가셔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득할범은 나의 품에서 어린아이같이 잠이 든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아득할범이 온몸을 꿈틀거리며 아득아득한다. 즉시로 소변이 마렵다는 것을 알아챈다. 나는 아득할범이 누운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며 요강을 대려한다. 그런데 바지를 내리자마자 요강을 댈 틈도 없이 오줌이 분수처럼 솟구쳐서 나의 얼굴에 쏟아진다. 나는 피하지 않고 오줌이 멎을 때까지 그대로 기다린다. 아득할범이 혹시나 딴차할까 봐 그런 것이다. 와 시원하겠다. 히히히 나는 재빨리 물수건으로 아득할범을 닦아주고 다시 그 옆에 눕는다. 아득할범의 두 눈에 딱지진 눈곱을 닦아주며 속삭인다. 사랑해요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양아들 할게요. 편하게 주무셔요. 아버지란 말에 감격했던지 아득할범은 밤새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란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던가.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흰 비둘기가 은가루를 뿌리면서 들어와선 나의 곁에서 파닥거리는 것이다. 그 파닥거리는 날개짓이 얼마나 생생한지 실제 같았다. 꼭 기억! 다 구는 소리에 잠이 깬다. 여전히 아득할범은 손을 잡고 있다. 아득할범의 손을 떼려고 만지는 순간 차갑고 뻣뻣함이 느껴졌다. 아득할범의 숨이 멈췄음을 직감했다. 이 생의 마지막을 나와 함께한 아득할범의 얼굴은 미소짓듯 편안해 보였다. 그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내 아들아 고맙다 고마워 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나는 밤에 꾼 꿈을 생각해 보았다. 아하 그 비둘기가 바로 아득할범의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였구나. 나는 남이면 사무소의 도움으로 아득할범을 가족의 사진과 함께 화장을 하고 그 유고를 늘 함께 오르던 뒷산 노석 밑에 묻어준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짧은 작품이지만 감동이 큽니다. 아득할범은 아내와 딸까지 잃었지만 외롭지 않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준 청년이 있었으니까요. 흰 비둘기가 은가루를 뿌리면서 들어와선 파닥거렸다고 했잖아요. 아득할범을 데리러 온 천사가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